공병호 TV의 공병호 문재인 시즌2는 또 얼마나 참담한 일을 강행하도록 하겠습니까 재산은 자유입니다 국가가 개인 재산을 자기 재산으로 여기고 마구잡이로 세목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것을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제외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막막하겠습니까 종부시의 인상에 박수치는 사람이라면 종부시의 인상이 곧바로 당신의 문제라는 것을 예리하게 지정한 필명 사모의묵 윤세경씨의 심의를 25일자 조선일보 칼럼 종부시의 나와는 상관없다는 당신에게를 필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모의묵 윤세경씨는 촘촘한 연결망처럼 되어 있는 시장경제에서 종부시의 인상이 어떻게 박수치는 삶에 사람들의 삶에 구석구석까지 부담을 줄 수 있는가를 아주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입자가 당하는 비용입니다 월세가 10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세금 인상분의 일부 혹은 전부는 세입자에게 필연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사모의묵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집주인이 이야기합니다 재산세까지 합치면 1년에 1500만원이 넘습니다 저도 월급적인 주제인데 무슨 수로 그 세금을 내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한 번에 80만원씩이나 올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세금을 한 번에 5배 올리는 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집주인이 1500만원 세금이 떨어졌고 그런데 월세 사는 사람들이 80만원을 어떻게 월세를 올리느냐 그러니까 이제 집주인이 다시 5배 올리는 결국은 증가가 된다는 것이고 이미 벌써 오늘 보도들이 증가되기 시작하는 현상들 그러니까 세금 올린 부분만큼 월세나 전체로 증가를 시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입자가 자주 가던 치킨집 매출을 줄이다 치킨집 여주인 박씨는 요즘 잠사가 너무 안 돼서 걱정이다 최근 3년간 점점 떨어진다 했더니 이제는 매출이 반토막이 되고 말았다 저만치에서 단골 김씨가 들어오다 그냥 가버린 것이 눈에 띈다 요즘 왜 잘 안 오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오시더니 얼른 달러가 붙잡고 묻자 김씨가 미안한 듯이 씩 웃었다 월세가 넘어올라서 이제 월급날이나 한 번씩 먹어야겠습니다 그러자 치킨집 주인이 그래도 좀 잘 주워와주시기 바랍니다 부탁 좀 드려요 결국은 내수를 침체하는 것이죠 세금을 증가해가지고 넘기게 되면 가채군 소득이 줄어드니까 나머지 솜송이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례는 치킨집 주인 아들의 용돈이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어들다 용돈 깎기 주인집 아들의 분노입니다 가진 놈들이 2억 원 더 내든 2천만 원을 더 내든 상관없고 그의 머릿속을 온통 채우는 것은 오로지 날아간 내 용돈 20만원에 대한 분노뿐이다 이건 다 가진 놈들이 불을 꼭 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치킨집 매출이 반투박이 나니까 아들이 50만원 받던 용돈을 30만원으로 줄였는데 그 30만원이 줄어든 원인이 종부세까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그냥 내 돈 20만원 용돈이 줄어든 것 때문에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분노를 돌리고 역시 이재명이야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사과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으면 평생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음은 집주인 국토보유세로 열받다 그 시각 집주인 이 씨는 최 씨와 같은 기사를 읽다 그만 신문을 집어던지고 만다 종부세도 이제 모자라서 국토보유세를 먹인다고 월세를 300만원으로 올리라는 얘기인가 원 제발 조금만 깎아달라고 사정사정하다는 세입자 김 씨의 얼굴이 자꾸 떠올라 영 입맛이 쓰다 월세 5만원 50만원 올려봐야 세금 상승분만도 못한데 나만 나쁜 놈이 됐다 대체 웃는 자는 누구인가 이 씨에 비해서 깊은 한숨이 흘러나왔다 여섯번째입니다 유일한 성자는 권력을 가진 자들이다 그 시각 파란 기왓집에서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었다 올해 종합부동산 세수가 5조 7천억이라는 말입니다 예 대박입니다 작년에 새벽 내년엔 더 오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국민들이 부자화가 되어간다는 증거로군요 허허허 이렇게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선거와 연결됩니다 선거에서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올릴 수가 없습니다 시민 김천수 씨가 이야기합니다 무지목미한 서민들 나한테 종부세의 폐해가 없다고 안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웃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도 종부세를 안 내고 있는데 그 세금이 전세 월세 인상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얻을 겁니까? 부디 무지목미한 좌파 백성들이여 깨어나라 공산주의 국가도가 되면 평등할 것 같은가 천만에 공산주의자들은 계급차별화가 더 심하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는가 그러나 천박하게 살지 좀 벗어나자 집값 떨어뜨리는 정책이 중요하지 가진 자들의 뺏는 무지목미한 정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나라가 어떻게 점점 이렇게 돼가는지 당신들이 내 재산 어렵게 모을 때 도와준 거 있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게 모두 선거 때문입니다 그 부분까지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아야 이 문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종부세 끝나겠습니까? 탄소세, 국토보유세, 무선세, 길거리세, 가는세, 오른세, 나는세 다 때리겠죠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재산을 가져가는 거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참고하셨어요 오늘의 주제의 문제들ини demand